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만 하면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서울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전국을 어떻게 다 도덕질했는지 전국을 다 도덕질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강원도에 여러분 강원도 한번 보시죠. 강원도 강원도에서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전국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신민케 님이 이런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원도 계시는 분들하고 강원도에 고향이 계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 첫 번째가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강릉시를 보시게 되면 강릉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15 총선에 강릉시의 김경수 그다음에 홍윤식 장지창 이게 권성동시와 출마를 무소속으로 출마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검정색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이게 강릉시는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한테 4.0%를 훔치고 무소속에 있는 권성동 후보한테 5.1%를 훔쳐가지고 그럼 여러분 얼추 더하게 되면 이게 9.1%죠. 나머지에서 조금씩 훔쳤던 거 아닙니다. 이건 득표에서 조작값을 구해보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한테 9.9%를 더해준 거네요. 이 선거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홍윤식과 무소속 권성동 등 후보에게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9%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에게 이동시킨 선거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얼추 20%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강릉시에서 한 20% 정도를 도독질한 겁니다. 이동시켜가지고 한 10% 이런 9.9%니까 마이너스 9.9% 플러스 9.9% 광릉시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한 20표 정도를 훔친 거네요. 20표 정도를 훔쳐가지고 이동을 시킨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잘 해놨네요. 이분이 자료를 제공한 분이 이건 대수의 법칙이 위반이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은 이렇게 밥만 먹고 똥만 싸미는 여러분 다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다 대성을 하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3.9%인데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33.9%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43.8%가 나오냐 표를 도둑질해가 더해줬으니까 43.8%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밑에 결과는 당일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로 가정해가지고 새로 이제 표를 개선한 건데 그거는 뭐 제가 소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가 발표한 이 제야 전문가는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그 차익값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익값을 구한 다음에 차익값이 크지 않으면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 차익값을 이론적으로 가장 작은 범위까지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뭐를 찾아 냅니까? 득표수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값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기 이전에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복원하고 그리고 동시에 후보별 진짜 득표수에서 선관위가 만든 조작한 가짜 득표수를 복원하는 그러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그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민케인님 같은 경우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한 표 규모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추정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선거를 한 거다. 그래서 건성동 후보도 이 5.1%나 빼앗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그냥 그냥 조작값 집어넣어가지고 다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그게 이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지역선거관리비원회가 일정기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투표지 개수하고는 거의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4.15 총선에 대해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야단법석이 난 거죠. 그게 이제 표를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거기서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까지 나온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가 일어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부정 문제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참 사람의 나라기보다도 짐승들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전국을 다 이름들 도독질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친김에 그러면 강원도의 다른 데는 어떠냐 다른 데도 한번 보죠. 이왕 보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는 동해시 태백시 여기 삼척시 정성군이네요. 지역구가 아주 넓은 데네. 이철규 지금 원내대표하시는 분 아닌지 모르겠네요. 무자비하게 이름부터 표를 훔쳤네요. 검정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 강원시 동해시 태백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7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9.9 어마어마하게 표를 훔쳤네요. 표를 훔쳐놓으니까 모집단 통계하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 표본집단 통계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치해야 되는데 부정성을 안 했으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얼추 얼마를 훔쳤습니까 한 22% 정도 표를 이동시켰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9.9 정도 차이값이 나오는 것은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득표수 조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철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9.5%를 땄는데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도 59.5%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9.9%라는 작은 값이 나온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선간에 사람들이 아무리 발부둥을 치더라도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도덕질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표를 쑤셔넣고 해가지고 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했냐 4.15 총선에서 조재영과 천대역과 이동왕 같은 대법관들은 판결문에 범인을 특정해서 잡아오면 우리가 원고 측 소송 승소를 내리겠다 범인 잡으라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범인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거잖아요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의 득표수가 다 조작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조작을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한 겁니다 북한이 해킹에 한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철규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마이너스 9.9%를 도덕질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완이 함께 이런 플러스 10.7%를 더해 준 겁니다 얼추 20% 정도의 득표수를 증강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서 나온 겁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럼 선관위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니까 선관위가 자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인 겁니다 이거를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무슨 서울법대 동기인 7.9학번의 김용빈이라는 선관위 사무총장은 한국일보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편의적인 면에서 보면 사전투표가 세계적인 제도다 세계적인 제도가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합니까 선거에서 편리성이 중요한 게 선거에서 정확성이 중요하지 좀 늦더라도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나라 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표수 조작을 이렇게 일상화 되는데 헌법 제1조 2항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주권은 선관위로부터 나오는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강원도민들 함께 이야기 드리는 것은 강원도민들이 여러분들 뭐 이제 서울만 주로 많이 이렇게 다뤘으니까 그럼 전국에 다 이렇게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한 분이 또 써놓으신 게 여기 다른 데를 보시면 이렇게 났네요 차익값 10.7 마이너스 9.5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김철기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전국을 올리면 전국이 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참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참 고된 작업이었을 건데 제야 전문가가 참 이런 작업들을 다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친김에 또 이제 여러분 고향도 있으실 수 있을까 하니까 여기 이제 태백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디입니까 됐고 여기 여기 이제 보니까 강원도의 속초시 인재군 고승군 양양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표를 도독질했네요 더불어민주당 이동기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7.2%인데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도 37.2%가 나와야 될 건데 11.0%나 올려가지고 48.2%나 만들어줬네요 대단하네요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9.9%인데 정상적인 투표율은 관내 사전투표가 59.9% 나와야 되는데 10.8%나 빼앗겨가 49.1% 나왔습니다 차이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동기 더불당 후보는 11% 플러스 이양수는 마이너스 10.8% 뭐 100% 조작입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득표수 조작규모는 총 얼마냐 대략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22% 정도를 정감 이동시켰네요 100표 가운데 22표 정도를 이동시켜가지고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 조작이라는 것은 뭐 봐주는 게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 숫자는 조작된 숫자의 실성과 실태를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고등수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면 대수의 법칙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무진장 큰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 수가 얼마나 큽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5200명 당일 투표가 1530명 모집단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도 큰 겁니다 대개 우리가 천명 단위를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하니까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총선거 투표자수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당일 투표자 그룹과 사전투표자 그룹에서 각 후보는 동일한 득표율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요한 대수의 법칙이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신문지상이 매일 오르내리는 소위 여론조사의 다의 등뼈이지 않습니까 등뼈 그 등뼈를 완전히 위반한 반과학적 사실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등장한 겁니다 그 반과학적 사실에 해당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관위가 제조 생산해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발표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밝혀낼기란 본인들 생각 못했을 겁니다 무식한 놈들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조혜주와 권순일이가 주도한 이런들 선거관리위원회 김세한과 노정이가 이런들 주도한 선거관리위원회 박세한과 이런들 노태학이 주도한 선거관리위원회 다음은 어김없습니다 김용빈과 이런들 노태학이 이런들 주도한 또 선관위가 되겠죠 그 선관위가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가지고 엄모론이라고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이거는 엄모론이 아니고 저는 지금 그냥 시민케인님이 심혈의 기울었을 여러분들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냥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더한 건 아무것도 없고 속초시 인재군 고성군 양양군 오지게 조작을 했네요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에 49개 지역구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강원도도 다 이렇게 뭡니까 강원도를 조작했으면 경북은 왜 안 했겠냐 강원도 또 한 군데 더 보시죠 여기 보니까 원주시 좀 큰데는 원주시는 커가지고 원주시 갑하고 얼로 나눠주는 모양입니다 원주시 이광재 씨가 나왔네요 강원도지사였던 이광재 씨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표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참 대단하네요 이 사람들 더불임당 이광재 당일 투표 득표율 42.9%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55.1%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12.1%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9%가 나오면 사전 투표 득표율이 42.9%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12.1%만큼 공짜표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래통합당의 박정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36.2% 당연히 박정하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2%가 나오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36.2%가 아니고 46%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죠 9.8%를 빼앗은 겁니다 이건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거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표본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관내 사전 투표가 11000명 당일 투표자가 23900명입니다 이 정도의 이런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후보가 받는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 투표 득표율은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람들이 아주 저가 볼 때는 참 대책이 없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가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어떻든 여러분들 선거는 득표수를 조작해야 됩니다 실물로 쑤셔 넣든지 전산 조작을 하든지 간에 득표수를 조작하면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코스란히 흔적이 나면 득표수 조작하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a가 받은 표를 훔쳐가지고 b에 함께 더해 줘야 되는데 a가 받은 표를 훔쳐가지고 b에 함께 더해 주게 되면 이렇게 뭐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적이 남지 않고 부정선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부정선거는 반드시 득표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득표수를 특히 전산 조작을 할 때는 본인들이 전산 장비를 다 숨기고 뭡니까 다 포매팅을 해버리더라도 본인들이 어떻든 국민들한테 그냥 박정하가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박정하가 몇 표 몇 표를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발표하는 순간 다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죠 누구 주도하여서 이름이 이루어진 선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50억 여러분들 클럽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또 뭐 뭐죠 재판거려 의혹을 닦고 있는 그 다음에 조혜주죠 조혜주하고 권순일 체제하에서 4.15 총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권력을 찬탈한 그런 범죄자들을 책출해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작을 하는 겁니다 당선이 될 수 없어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2021년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작하는 겁니다 박영선이 당선 될 수 없어도 뭐죠 그냥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불구하고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또 조작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집권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또 조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참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번 정도 되면 한 번 정도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면 도둑놈들이 나쁜 놈들이 인간이 사악한 놈들도 있으니까 막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심기일전해 가지고 제도를 떠들고쳐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선거가 있어 7번 정도나 연속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침묵하시고 그 똑똑한 여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7번 선거 부정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공직선거가 지금 3번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2024년 4월 11일 총선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2027년도 대통령 선거죠 7번 했습니다 7번 7번 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안 하겠습니까 한 군데 여러분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에는 원주가 크네요 원주시 값도 있고 의도 있는데 원주시 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후보 미래통합당의 이경후 후보가 4.15 총선에서 맞붙었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성부를 바꿨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9%인데 표를 많이 훔쳤네요 13%를 더해줘서 사전 투표 득표율이 61% 같이 솟았습니다 이거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관위가 바꿨네요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8%인데 당일 투표 이겼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는 아주 12%나 이런 표를 도덕질당위가 36.8% 쪼그라들 었습니다 그 당락을 바꿨네요 이동된 득표수는 대략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26% 정도로 이동시켰겠네요 이런 13% 마이너스 12% 이런 것은 통계학으로 전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표를 훔쳐가지고 표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승부를 바꾼 경우인데 조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나오네요 사전 선거에 의해서 100% 부정당선 의심됨 미래통합당 당일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패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한 48%나 52% 정도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전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야 전문가가 분석하게 되면 정확하게 사전 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각 후보가 몇 표로 됐다 이런 것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조작값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으면 제 경험을 미뤄보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그런 경우에 속하네요 아무것도 여러분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에서 부정이 많이 발생했으면 적어놨다나 여러분들 사람이 참 양심이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투표 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를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법이 규정한 대로 바코드를 사용해야 되고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자에게 교부되는 투표 용지가 정품이란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유일한 수단이 투표 관리관의 사적 도장 사인을 찍는 거죠 그 두 가지 조치만 좀 제대로 실행이 되더라도 이 선거부정 문제를 현저하게 줄일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부정이 이렇게 민간에 의해 가지고 그냥 차시하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제공한 시민 케인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곳을 다 분석해 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을 모두 다 민간인들이 다 찾아 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부 수장 수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참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조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 4.15 총선의 경기도 조작 실태를 몇 군데만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강원도 서울 그리고 경기도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대표 사례입니다 4.15 총선에서 전국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것을 그냥 예화로 보는 겁니다 모든 전국에서 다 발생한 겁니다 호남권에 해당하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제야전문가 kc가 여러분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일인 거죠 그리고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은 4.15 총선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어난 일에 그냥 대표 사례들입니다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선거를 조작하는 자들이 본인들의 선거 승리 시나리오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조작할 건지 몇 퍼센트나 표를 도덕질할 것인 것만 다른 거지 모든 전국에서 다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4.15 총선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조작 사전특표특표소 조작 부정선거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시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 이런 상태의 선거가 실제가 되면 앞으로 모든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아니고 그냥 현재의 일이고 그냥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일εν인이었습니다 명단 동작의대회